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60대 여성 솔로 귀농자가 8,500만원에 이 집을 사서 한 3,500만원 정도 들여서 이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다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처음 수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 집에 방문했을 때 집 상태를 보고 집을 정말 잘 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수리되는 과정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골집 수리하는 법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올려드릴까 해서 오늘 이곳에 왔는데요. 우선 처음 수리하는 단계에 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카메라에 담았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 마루 쪽에 밑에 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 마루를 다시 철거하고 마루를 새롭게 교체한다는 그런 소식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정대로 수리를 진행하면 아주 아름답고 예쁜 집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늘 왔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집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촌집치고는 우선 한눈에 보기에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불때는 아궁이방도 있었고 뒤에 텃밭도 크고 수리하면 정말 좋은 집으로 탄생할 것 같아서 잔뜩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수리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집이 수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이 해체되고 철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상당히 놀라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인 되시는 분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집이 지금 반점이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위에 기둥은 해체되는 수준이 아니라 철거되는 수준으로 지금 내리앉은 모습이고요. 일단 주인과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수리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집 내 여기 와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됐네요. 그걸 수리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좀 다치고 사람이 다쳤어요? 네 조금 다쳤어요. 많이는 안 다쳤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도 병원에 다니고 저도 그걸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군에 업사무소 구청에 말도 다 못해요. 다니면서 새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기라. 새로 지어야 될 파이라. 밀어빛고. 그러니까 안에 수리는 안 되겠는데 이 상태로. 수리 안 돼요. 그 상태로. 무너져. 들어가지 말고 위험합니다. 아 그래 뒤에 보니까 뭐 갔다 가면은 무너지겠더라고. 네 그래 속이 상해가지고 어제도 군청에 한 4분 가고 업사무소에 제일 처음에 겉에서 보니까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거 수리하다 보니까 그런 수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밑둥이 다 썩었어. 밑에 기둥이. 집이 위에보다 밑에가 살짝 낮아 놓으니까 너무 오래 비워놓으니까 섞기가 차가지고 밑둥이 다 썩어가지고 한쪽에 건드리니까 무너져버렸어요. 그럼 지금 수리는 안 되잖아 이제. 지금 수리 안 돼서예. 그래 새로 이제 째깨나니 어떻게 칠을 하고 아 싹 뜯어냈고 네. 근데 그것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지. 건축사무소? 예 건축사무소 가가지고 처음부터 뜯는 것도 그냥 뜯는 게 아니고 뜯는다고 신고하고 뜯고 중간에 뭐 또 실사받고 하고 또 마지막에 또 다 뜯었다고 또 신고하고 그러고 나면 그걸 이제 건축사무소에서부터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에 또 그 서리트가 있잖아요. 서리트 신고를 서리트 그거는 또 다른 데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서리트 그거를 이제 또 처리를 하려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철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네. 또 설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뭐 행정 절차 같은 것도 복잡하고 그 절차 때문에 제가 아래부터 걸고 난 뒤에부터 다니느라고 말증심도 굶고 막 아이고 참 제 처음에는 전혀 모르셨네 그러면은 아니 몰랐어요. 그 모습만 보고 그죠. 좀 수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셨는데 네. 뒤에가 조금 그거 해도 수리하면 안 되겠나 뒤에 그거 해도 뒤로 다시 살살해가지고 백을 다시 쌓고 산면을 쌓으라고 생각은 했거든. 아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잖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그래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러면 전혀 예상을 못한 그런 일인데 그죠. 네. 그렇죠. 그 촌집할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네. 아 그럼요. 그 연식이 오래되면은 그러고 이제 겉모급은 좀 멀쩡해도 그죠. 안에가 막 썩어있을 수가 있겠네. 네. 그러니까 그 밑둥이 썩어있을 거라고 상상은 안 했지. 기둥이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눈에 잘 표가 안 나잖아. 기둥 그런 거가 너무 멀쩡한데. 네. 그걸 파보니까 파보니까 밑둥이 썩어있는기라 그렇게 무너졌긴가. 아 그러면은 그거 제일 처음에 썩었는 줄 알았으면은 밑둥을 그 밑에 잘라내고 마치면 안 되는데. 몰랐지 뭐. 양파를 양쪽으로 딱 박아놓고 했으면 그 정도는 안 무너졌지. 안 무너지지 그래. 애초에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알았으면 그랬을 건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기라. 양파를 완전히 한 세 개 정도 기둥을 딱 박고 순간에 하나 박고 네 개만 박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썩은 거는 교체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나무 썩은 거를 덜어내고 그걸 갖다 철근으로 해도 돼요. 요새는. 그래. 그렇게 해도 되지. 예. 철근으로 하면 더 단단하지. 요즘은 빔으로. H빔으로 딱 해놓으면은. 그거 모르고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저래된 거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섞기가 차가지고 그런 거지. 예. 섞기가 차고 나무들이 많고 뒤에 또 감나무도 막 큰 게 있고 이래 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뭐 아래체부지에 싹 뜯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 그래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아래체부지 그것도 예. 예. 뭐 많이 이렇게 보니까 낡았더라고. 깨끗하게 그래 하는 게 좋지. 그래. 어쩌든지 그래. 일 잘 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한번 뵐게요. 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촌집 사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집은 우선 겉으로 드러난 나무 상태라든지 집 상태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수리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둥 밑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밑부분에 섞기가 차서 기둥이 썼고 그래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내려앉아 작업하던 인부도 몸을 좀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리하려고 했던 계획은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집을 8,500만 원 정도 주고 샀고 수리 비용으로는 한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5,000만 원 선에서 비용을 다 합해서 한 1억 3,500만 원 내외로 집을 다 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비용이 훨씬 많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철거 비용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설계 비용 이 집을 신축하는 비용까지 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생각하고 완전히 지금 예상이 빗나간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본체 뒤쪽의 모습인데요. 금방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을 듯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별채 쪽에 불 깨는 구들빵도 있고 해서 잘 수리되는 그런 상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촌집을 구입하실 때 이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나무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을 사서 수리 계획을 하실 때 반드시 집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 기둥이나 강철 기둥 같은 것을 받쳐 놓고 집 수리 전문가들과 수리 계획을 잘 세워서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집을 둘러보면서 꼭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성분이나 촌집을 수리하는 이런 조예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구조 형태의 나무마루가 있고 또 석가래가 있고 대들보가 있는 이런 촌집을 사서 수리해서 귀농주택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잘하고 어지간히 수리를 잘한다고 한들 투자 대비해서 실용성에 좀 의문입니다. 물론 이런 우리 촌집은 수리를 잘해서 잘 꾸미면 아주 운치있는 집으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촌집 수리,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예외로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집의 컨디션이라든지 또 나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촌집은 집을 살 때도 나무 상태라든지 제대로 된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집을 샀다 하더라도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애초에 귀농 예산이 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이런 촌집을 귀농주택으로 선택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촌집을 사서 수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철저하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집을 사셨던 분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기 이런 상황을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여기 폐가 자네들을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큰 교훈을 얻으시고 시골의 귀농주택을 선택하실 때도 신중하시고 또 수리하실 때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서 착오가 없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